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김도움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목은 덱스터고요. 주목은 206560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7월 30일 오후 2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 덱스터 오늘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4%, 5% 가까이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뭐 덱스터뿐만 아니라 지금 그냥 시장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빼고 있죠. 최근에 그냥 이번주 너무 힘들죠. 이번주 이번 달 너무 열심히 빼고 있습니다. 아주 시장이 기간 외인 다 팔고 있고 게임만 이렇게 많이 사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덱스터도 이 지수 영향으로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 지구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좀 많이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일수록 좀 심하게 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붙으면서 빠지는 부분도 아니고 일단 갭도 다 안 채울 정도로 절반 정도 이 정도 빠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11,300원 뭐 이 정도 부분을 지켜주면서 나름 지수 대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동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외국인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외국인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오늘도 외국인 좀 매수가 잡히고 있네요. 일단 외국 창구 오늘 매수가 위에 있는 부분이고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또 잡히고 있어요. 일단 오늘 외국인이 산다? 이거는 또 좋은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이 아까도 보셨다시피 기간 외인들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웬만한 종목들 특히나 막 좀 별로 그렇게 좀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그냥 다 던집니다. 다 던지게 되면서 7%, 8%, 10% 이상 그렇게 빠지고 있는 분이고 거기다가 이제 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많이 올랐던 종목들 좀 크게 많이 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부분이다. 뭐 어제도 선방을 했지만 뭐 엊그제도 선방을 했지만 오늘도 시장이 더 빼거든요. 지금 몇일째 계속 빼는데 거의 뭐 웬만한 종목들 차트에 다 무너졌습니다. 물론 덱스터도 어느정도 타격이 있지만 어쨌거나 좀 이 정도면 잘 버텨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상은 살짝 아쉽게 11,700원 밑으로 내려오곤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장 마감때까지 1시간 정도 남은 상태인데 뭐 조금 더 들어 올려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요 정도라면은 지금 뭐자 마이너스 3% 정도라면은 충분히 선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말씀도 드리긴 했어요. 주봉상으로도 좀 내려와가지고 이제 대략적으로 5주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10,500원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아무리 많이 빼도 만원 이상에서 만원 이상에서 버텨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둘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어요.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살짝 살짝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반등 가능성. 월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그래도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아직 종가상으로 좀 잘 올라온 자리예요. 그러니까 11,100원 뭐 이 정도 11,200원 이 정도 위에서만 끝나줘도 충분히 월봉 월봉 모이고 선 하나 빼도 굉장히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의미가 있는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그 다음 달 내일 오늘 마지막이죠. 다음 주에도 여기 좀 지켜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긴 하죠. 이런 식으로 좀 빠지는 거는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그럼 여기를 고점으로 만들고서 빠지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 저항 한번 뚫어줬으면은 지지까지 확인을 해주면서 올라가주는 모습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일봉상으로는 또 갭을 최후로 내려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긴 해요. 아무래도 시장이 너무나도 지금 많이 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나아준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그대로 올리는 이 시장 때문에 빠졌던 이 하락분을 다 만회하는 좀 반등이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이 오히려 저가 매수세로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어제도 좀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가 그래도 좀 받쳐주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 거기다가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터지면서 빠지는 부분이 아니라서 자체적인 악재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렇다면 모가디슈 어떻게 흘러가는지 봅시다. 모가디슈 코로나 뚫고 1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벌써 22만 명이 봤다고 해요. 이틀 동안 이틀 만에 22만 명 관객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첫날에 한 10만 명 정도 나왔던 부분인데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9일 모가디슈는 8만 9천 8백 26명 관객을 모아가지고 누적 관객 수 22만 명 개봉 이후에 이틀 연속 박스오피스 1위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2일 동안 무려 22만 명 지금 코로나 4단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도 상당히 흥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화는 코로나19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전에는 오프닝 스코어 추이를 보여주며 2021년 한국 영화 최고 오프닝 기록을 달성한 바 그러면서 모가디슈가 네이버, CGV, 롯데시네마, 메가벽스 그냥 전체 다 전 사이트에서 평균 9점 이상의 높은 평점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덱스터 지금 모가디슈 이슈 이거 잘 받을 수도 있겠다. 혹시 외국인들 모가디슈 때문에 들어오나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자 오늘 오늘은 11,300원 이 정도 이상에서만 끝나줘도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시장 대비 많이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거에 비하면 빠지는 거는 그래도 저는 3일 동안 좀 빠지긴 했지만 하루 등락폭으로 보았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름 선방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외국인 수급들과 지금 모가디슈 모멘텀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만 약간의 반등을 주게 된다면 바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덱스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하셔서 여기 상단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와 있죠. 여기서 무료 추천 종목 2021 무료 추천 종목 무료 추천 종목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침부터 아침부터 장전 브리핑 이렇게 나가고 있고 이제 장 시작하는 9시가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자한 코스메틱 현재가 5580원 기준 매수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 가격과 종목명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랑 손절가까지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이런 식으로 단타를 칠 수 있는 종목들 당일날 단타를 칠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많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주 검색기가 또 출시를 했는데 AP 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 버전이랑 PC 버전 둘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테마주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AP 투자용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